저나저나 우리 아내는 어디 간 게야? 여보! 탁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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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봐봐, 탁띠기 탁띠기 탁봐봐, 탁띠기 탁띠기 탁봐봐, 탁띠기 탁띠기 탁봐봐, 여보! 내가 오늘 여보한테 예뻐 보이려고 제대로 꼽고 왔어요, 여보! 당신 지금 이게 몰골이 지금 라면 같아, 어? 여기 볼때기 빨간 이거 뭐 부대라면이야? 어머, 세상에! 아니, 예쁘게 꾸벼줘, 난리야! 왜 이렇게 열을 내, 열라면이야?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유, 금보네... 야, 이거 눈물이 나네, 어? 사나이를 울리네, 신라면이야? 어머, 세상에... 아유, 진짜... 내가 당신이랑 내가 사는 걸 내가 후회하는 사람이야, 어? 아유, 정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 내가 여행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잘 하게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보... 아유, 귀엽네, 왜 그래? 오줌 마려, 왜 이래, 갑자기? 여보... 알았어, 알았어, 저기... 앞으로 장난 안 칠 거지? 응! 에이... 이리 와, 이쁜이! 아유... 사랑하는데 왜 글로 안기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